안녕하세요. 2023년 기업교육 톡앤톡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세미나의 문을 열게 된 저는요. 최영기, 최김, 저는 신혜수 선임입니다. 오늘은 현직 교육 담당자님들부터 우리 리더, CEO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미나 자리를 준비했고요. 저희가 실시간 Q&A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 사전에 아주 많은 질문들을 보내주셔서 질문이 많이 나온 부분 먼저 묶어서 한 번에 설명드리고 질문에 도움이 될 만한 사례들을 소개 드린 이후에 시간에 따라서 실시간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세미나 중에 화면 아래 1대1 상담 신청 눌러주시면요. 저희가 추첨 통해서 쿠폰을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어떤 내용들로 구성을 해야 이 두 시간이 알찬 시간이 될지 고민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중소, 중견기업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질문하신 법정의무교육과 적은 비용으로 임직원분들에게 교육을 제공드릴 수 있는 꿀팁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리더십, 온보딩 등 예산에 따른 기획이나 운영에 대한 질문들이 아주 많았는데요. 이 질문들은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두 번째 세션에서 기업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노하우를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간으로 매년 진행해도 헷갈리신다는 2023년 법정의무교육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수 선생님, 연초에 가장 많은 교육문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네, 진짜 매일 실감하고 있는데요. 바로 매년 매년 진행을 해도 매번 헷갈린다는 법정교육 관련 문의가 많은 시즌입니다. 대표적인 질문으로 법정교육 뭐뭐 들어야 하나요? 이거 대표님도 들어야 하나요? 관리감독자는 뭐 몇 시간 들어야 돼요? 근데 꼭 들어야 돼요? 등등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의 형태는 모두 다르지만 대부분 이 네 가지 질문들을 가장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표를 준비했습니다. 네, 법정교육 꼭 들어야 하나요? 하는 질문들을 꽤나 많이 해주십니다. 법정필수교육은 국가에서 지정한 의무교육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요. 진행을 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는 물론이고, 특히 안전보건교육의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점점 강도 높게 과태료가 설정되기 때문에 꼭 윤형하셔야 합니다. 네, 일단 기본적인 법정교육에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성희롱예방,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 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성희롱예방교육은 사업주, 근로자 모두 대상자이며,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에는 근로자분들은 모두 다 대상이 되시고, 관리감독자는 연 16시간, 사무직 정기안전보건교육은 분기별 3시간 이상, 비사무직 판매직 정기안전보건교육은 분기별 6시간 이상 학습하시면 됩니다. 네, 개인정보보호교육의 경우에는요.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관련자들은 모두가 대상자가 되고, 정기적으로 실시하면 되는데, 평균적으로는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련해서 사고 발생 시 최고 5억 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고 하니까요. 개인정보보호교육도 놓치지 말아주세요. 퇴직연금 교육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사용자가 가입자를 위해서 퇴직연금 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의 교육의 실시를 위탁하여 진행하시는데, 연 1회 진행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분기별 나머지 4가지 교육은 연 1회 실시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주요 법정 교육들을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볼까요? 직장 내에서 아직도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는 필수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성희롱예방교육이고요. 연간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주요 관계 법령 살펴보시고요. 꼭 교육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개인정보보호교육입니다. 개인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관련 인식을 제고하는 차원에서도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를 취급하는 인원들은 꼭 들으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나 감독을 받아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을 의미하고요. 직접적으로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밖의 업무상의 필요에 의해서 개인정보에 접근해서 처리하는 모든 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정보자산이 외부로 유출되었을 때 얼마나 심각한 사건이 되는지 모든 임직원분들도 명심해야 하기 때문에 요즘에 대부분의 기업이 전직원분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추세입니다. 네, 세 번째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서 교육을 말하고 있고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들어야 되는 필수 교육입니다. 저희 휴넷은 2023년 개발한 과정을 포함해서 다양한 과정을 선택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퇴직연금 교육인데요.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필수로 교육을 진행하셔야 하고요. 예전 운용사에서 나오셔서 일부만 설명하고 많은 시간을 금융영업하는 행태 때문에 직원들의 불만사항이 많았던 교육이기도 합니다. 저희 휴넷은 검증된 강사진으로 과정을 제작해서 정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필수 교육은 아니지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보려 합니다.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아직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는 없는 과정입니다. 다만 직장 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건 중 하나가 또 괴롭힘으로 인한 부분이잖아요. 이걸 교육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혹은 괴롭힘을 겪은 분들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이외에도 휴넷이 서비스할 수 있는 법정 교육은 장표회처럼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작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법정 필수 교육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나 과정에 대한 안내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 휴넷 컨설턴트 분들께서 담당자님께 연락드려가지고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보건 교육입니다. 안전보건 교육 진짜 어려운 교육이죠. 왜 어려운 거죠? 이게 다른 법정 교육과는 달리 일단 회차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험을 보셔야 합니다. 꼼꼼하게 물론 수강을 하셨다고 하면은 이 시험 패스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가다가 시험을 수료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 분들께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저희 휴넷은 업종별로 나누어서 개발을 진행을 했고요. 정기안전보건 교육뿐만 아니라 채용시 교육, 관리감독자 교육도 모두 개발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랑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서 과정들을 모두 업그레이드해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이수하시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본인의 해당 업종을 검색하셔서 가장 적합한 교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간혹 법정 필수 교육은 어디나 똑같고 일단 들여야 되는 교육이니까 퀄리티는 뭐 필요 있을까요?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렴한 금액으로 제공되는 법정 교육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영세한 업체는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기간이 약 30%나 되고 이 폐업 대부분의 이유는 불법 운영으로 인한 벌점입니다. 법정 교육은 교육 확인서 및 수료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기관 선택에 있어서 신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휴넷은 신뢰가 있는가? 궁금하시겠죠? 네, 저희는 법정 필수 교육 전 과정 인증 기관이고요. 일원인 기업 중에 유일하게 고용노동부 베스트 훈련 기관에 선정이 되었고 고용노동부 기관 평가, 운영 인증, 우수 훈련 기관으로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교육의 경우에는 20년, 21년, 2년 연소 A등급을 받다가 작년 22년에는 S등급을 획득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관리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인증까지 받았으니까 검증되고 안전한 인정기관에서 법정 교육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정 교육은 지루한 교육이라는 인식이 많이 있는 와중에도 휴넷의 법정 교육은 평균 교육 만족도가 4.7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법정 교육의 특성상 교육 필요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호감도가 높은 유명 연예인과 다양한 포맷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교육 몰입도와 효과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휴넷과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은 매년 이번에도 어떤 연예인이 출연하느냐? 전화해서 묻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올해는 김지민, 박영진, 김길이 코미디언과 윤태진 아나운서가 등장하는 23년 버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정 제작한 팀에서 영상도 준비를 했는데요. 영상 한번 보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직장인의 1년이란 법정 교육으로 시작해서 법정 교육으로 끝나는 것 같아. 어우 법정 교육 듣는데 거의 수면 상태여서 아 법정 교육 꼭 들어야 돼? 아 너무 지겨워. 아 지겨워 지겨워! 안 들으면 과태료부가 게다가 지루해? 지루한 법정 교육에 휴넷이 등장했습니다. 사탄들의 학교에 루시퍼의 등장이라 재밌어지겠네요. 지루하게 설명만 늘어놓는 의무적인 교육은 NO! 다양한 사연으로 구성된 연예인과 함께하는 재미 가득 예능형 법정 교육. 휴넷 연예인 법정 교육은 틀어놓고 딴 일 할 수 없게 인지도 있는 연예인과 콜라보레이션으로 최소 시간 수강, 재미,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그럼 재미만 있고 전문성은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은 스탑! 재미를 넘어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변호사 강사진이 함께해 전문성까지 동시에 갖춘 고퀄리티 법정 교육입니다. 매년 다르게, 재밌게, 최신의 법률로 신규 과정을 매년 기획하고 개발하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법률과 최신 사례로 빠르게 전문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다는 점. 휴넷이 개발한 연예인 법정 교육에는 직장인들의 다양한 고민 사연을 만나보는 김지민, 박영진의 공감 토크쇼 고민 영수증 직장인들의 생생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고민 해결 방송 김길희, 윤태진의 생생 고민톡 상담과 상관없는 생년월일과 주소까지 적으라고 하는 거 문제 없을까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에 쏙쏙, 공감 쏙쏙 할 수 있는 사연과 솔루션을 통해 법정 교육을 보다 생생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휴넷 연예인 법정 교육과 함께라면 지루하기만 한 법정 교육 재밌게 들을 수 있어요. 법정 교육은 휴넷과 함께해요. 해수선생님, 이번에는 연예인 과정 말고도 새로운 포맷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 연예인 법정 교육을 수강하신 분들 중에서 구체적인 예시랑 대처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 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특별히 인터랙티브 버전의 법정 교육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인터랙티브 교육이 뭐예요? 네, 인터랙티브 교육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가정을 해서 이 상황이 주어졌을 때 과연 나라면 어떻게 행동을 할지 상황을 판단을 해서 직접 선택해보는 건데요. 이 선택에 따라서 스토리가 바뀌는 드라마 포맷의 법정 교육이에요. 내가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상황에 몰입을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성을 굉장히 더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아주 어린 시절에 어렴풋이 보았던 그 개그맨 이희재 씨가 인생극장이라는 예능 드라마 했던 포맷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래, 결심했어.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완성이 될지 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이 인터랙티브 버전의 법정 교육은 꽃피는 포맷 만나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법정 교육에 관한 Q&A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 휴넷은 어떤 마음으로 법정 교육을 대하고 있는지 잠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근로자가 근무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4년 차 가해자들의 또 다른 괴롭힘과 갑질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단 7%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총 64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사회적인 제도 마련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환경은 개선되고 있지 않아 더욱 적극적인 인식 개선과 사전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직장인 교양소 같은 내용이라고요. 들어야 하지만 잘 듣지 않는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지루하고 억지로 듣는다는 말이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을 들었을 때 굉장히 일이 발생된 후 대처하는 것보다 예방의 최우선임을 법정 교육이란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이 5대 법정교육이라 합니다. 연간 약 30여종의 법정교육 과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유형별, 대상별, 업정별로 세분화시킨다면 최소 100여종 정도 과정을 서비스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6, 7개월 정도 공수를 들여서 R&D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야 하지만 실상 잘 듣지 않는 교육이라 생각했습니다. 휴넷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받아보기만 해서 재미없고 딱딱한 교육이었습니다. 아주 지루한 교육이었죠. 직장인 교양 속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이유도 있지만 사실 직장 생활을 잘 안전하게 꾸려나가는데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처음 시도는 법정교육을 딱딱하지 않게 만들자라는 의도였고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 많은 직장인들이 볼 수 있는 교육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컨셉을 기획해서 저희가 예능형으로 만들어봤는데요. 김지민, 박영진과 함께하는 고민영수증, 김길희, 윤태진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생생고민 독 버전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법정교육 서비스는 2017년 무렵 시작을 했고 연예인 과정은 아마 2018년도에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5, 6년 정도 서비스된 것 같습니다. 인터랙티브 과정은 올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과정인데요. 사실 인터랙티브 콘텐츠가 다른 분야에서는 많이 접목되고 있는데 교육 시장에서는 사례를 많이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그래 결심했어 라는 유행어를 낳은 이의재 인생극장이나 넷플릭스의 댄더스내치와 같은 콘텐츠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 선택이 앞으로의 스토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추측하고 예측하는 것에서 오는 재미와 몰입감이 있는 게 큰 특징인 콘텐츠입니다. 저희 휴넷의 법정교육처럼 다양한 분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곳이 없거든요. 법률과 사례를 모두 매년 업데이트하다 보니 아무래도 신뢰성 높은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게 차별점입니다. 저희 휴넷의 법정교육의 특장점으로는 내용의 충실성이라든가 내용 전문가가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라는 점과 함께 영상미가 매우 좋다는 점이 있습니다. 최초인 것 같아요. 이번에 인터랙티브 같은 경우에도 교육업계에서는 최초로 시도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최초라는 수식어가 저희 휴넷 법정교육을 생각을 했을 때 떠오르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저희가 제작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2021년, 2022년, 2년 연속으로 우수 콘텐츠 인정을 받아서 그렇게 인증 마크를 받은 점이 너무 보람이 있었고요. 주위에서 저희 휴넷의 법정교육을 듣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을 들었을 때 굉장히 기쁨을 느낍니다. 법정 교육에는 성희롱이든 괴롭힘이든 가정폭력이든 공통으로 들어가는 법률이 있어요. 누구든지 이런 괴롭힘을 알게 되었을 때는 신고할 수 있다라는 법률이에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는 부분이 어떤 가정이든 포함되어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고 조금 더 주변에서 관심있게 바라보고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 해당되지 않는 일이다 라고 방관하기보다는 해당 상황을 인지하고 사건과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발생된 후 대처하는 것보다 예방의 최우선임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학습자 개개인의 맞춤형 여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심의 시작점이 저희 팀의 법정교육 콘텐츠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정교육이 엄청 지루하고 억지로 듣는다는 말이 많잖아요. 저희가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재밌고 알차게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려요. 저희가 선택지 하나하나도 고를 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요. 정해진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학습하는 게 아니라서 흥미롭게 과정을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잘 만들겠습니다. 네 이렇게 휴넷은 법정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진정성이 여러분의 법정교육 계획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그러면 앞서 다루지 못했던 법정필수 교육에 대한 질문 몇 가지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혜수선희님께서 한번 읽어 주실래요? 네 관리감독자 교육의 경우 오프라인 교육을 꼭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휴넷은 온라인 업체 아닌가요? 오프라인 교육은 어떻게 받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휴넷 역시 관리감독자 오프라인 교육도 당연히 제공 드리고 있고요. 매달 오픈이 되고 있어서 구로구에 위치한 휴넷 캠퍼스에 오셔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에 1대1 문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저희는 안전보건 교육을 1분기에는 온라인으로 하고 싶고요. 2분기에는 업체를 바꿔서 집체로 진행하는 곳에서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예 인증기관에서 교육만 하신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업체를 계속해서 바꾸면 중복의 우려가 있어요. 이 부분은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저희는 상반기에 법정 교육 진행을 다 끝냈습니다. 근데 이후에 입사한 분들도 연내 교육을 다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전 직원 모두 다 교육 이수하셔야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안전보건 교육 무죄 사업장의 경우 교육시간이 짧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죄 사업장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네, 여기 질문에 나온 것처럼 진짜로 그 전년도에 무죄 사업장은 당의 년도에 근로자 정기교육 중에서 딱 50% 절반만 실시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 무죄 사업장인지 아닌지는 책임님이나 제가 조회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고객사에서 직접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산업재율 조회해서 확인서 발급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24 아시죠? 네. 정부24에 접속하셔서 산재 요양 승인반려 여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가장 많은 질문이 있었던 교육 예산을 줄이면서 보다 효과적인 교육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 꿀팁을 안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교육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제한되어 있어서 고민이 많으셨던 교육 담당자 분들께서는 좀 더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사전 문의 주신 내용부터 읽어보고 안내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중소기업은 신입교육과 인재양성 및 복지, 장기근속률에 매우 취약합니다. 중소기업만의 직원 만족 레시피 어떻게 만들어야 표준화 될까요? 질문 주셨는데 신입사원 교육과 인재양성 교육에 대한 부분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장기근속자 양성을 위해서는 본인의 역량이 매년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자기평가를 하면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따라서 역량을 진단하는 과정이 필수 조건이고 교육 이후에 사후 역량 진단에 대한 부분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뭐부터 줄여야 할까요? 아휴... 네. 정말 무서운 질문이네요. 마치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어디 너희 둘이 한번 이야기해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면 늘 교육 예산이 제일 먼저 타겟이 되고는 하죠. 이 질문에 대해서는 실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정부 지원 제도랑 강사 스튜디오 섭외 없이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솔루션 이 두 가지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계층별 직급 교육을 온라인 통해 진행하고 싶은데 프로그램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영진에서는 저보고 다 진행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교육만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고민이 깊습니다. 네, 역시 앞선 질문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를 이용하시면서요. 휴넷이 제공하는 직급별 교육 체계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질문 세 가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다양한 업무로 바쁘신 교육 담당자 분들을 위해서 HRD 트렌드 키워드를 잠시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시간과 공간 모두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선택해 탄력적으로 업무를 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워크가 진행이 되면서 HRD 업계 또한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맞아요. 하이브리드 워크가 자리 잡으면서 워케이션이라는 업무 형태도 선풍적인 관심을 이끌며 각종 사례들이 나왔고요. 저희 휴넷도 시범 운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존에 이미 알고 있던 지식이나 플로우들이 실험적으로 적용되면서 실현되는 시기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요. 교육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오프라인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교육 효과성의 극대화, 교육의 적시성과 현업 적용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이크로 러닝이나 모바일 러닝 등 적시에 활용하고 몰입할 수 있는 교육 형태랑 딥러닝이나 아니면 공통적인 게 아니라 맞춤형, 학습 제공에 대한 니즈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중요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디지털 경험이 최근 업무 현장에 침투하면서 DT에 대한 관심은 무엇보다 높아졌고 기존 기업들도 사업을 재편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그게 교육으로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량과 취향을 알고 교육을 해야 하는 교육 담당자의 1차적인 고민이 있고요. 단순히 교육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교육 결과를 추적해서 이후 업스킬로 이어지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사 결과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역시 직원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무려 99.7%였고 임직원분들에게 필요한 교육으로는 기업 생존에 필수적인 직무 교육과 지속 성장을 위한 리더십 과정 그 외에 실무 기본 교육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기업 교육 담당자님들께서 주목하는 23년도 교육 트렌드 키워드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역시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스킬, 리스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정 큐레이션, 워크플로우 러닝 등이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키워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필요성과 트렌드를 모두 아우릴 수 있으면서 담당자님들께 고민하시는 교육비용에 대한 고민을 덜어드릴 첫 번째 팁, 2023년 정부지원사업제도 HRD플렉스와 기업직업훈련카드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하기 쉽게 두 제도를 비교해 볼까요? 먼저 작년 파격적인 흥행을 했던 제도죠. HRD플렉스 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구독 서비스입니다. 각 교육기관별로 제공하는 과정을 원하는 만큼 수강할 수 있는 제도고요. 땡플리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해진 기간 동안 원하는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영화 다 볼 수 있잖아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때문에 재미있고 유익한 가정이 많은 교육기관을 잘 선정하시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상은 우선지원 기업 그리고 천인이야 기업이 해당됩니다. 총 모집 인원은 7만 명 선착순 마감이니까요. 교육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기업 단위별 인정 시간을 충족하면 수료로 인정하고 교육비를 100% 지원하니까 수료일에 신경 쓰셔야 되는데요. 수료를 잘 달성할 수 있게 꾸준한 알림과 교육 추천을 잘하는 교육기업을 선택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업직업 훈련 카드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직업 훈련 카드는 실문 카드는 아니고요. 전산으로 한도를 제공하는 바우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기지카를 활용해서 4시간 이상의 환급 과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대상은 카드 발급 받은 우선지원 기업 대상이고 우선지원 기업 중에서도 50인 이상 기업은 최근 3년 동안의 환급 과정으로 교육 훈련을 진행하지 않은 기업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료를 다 하시고 나면은 100% 자부담이 면제되고 진도율 50에서 80% 달성한 분들은 학습 진도율, 지원금, 시간, 인원으로 계산해서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50인 이상의 우선지원 기업은 납부 보험료의 24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본인 회사의 지원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활용할 수 있는 과정도 한번 살펴볼까요? HRD플렉스는 공단이 심사한 환급 과정, 마이크러닝 과정, 25분 이하의 쇼폼 과정 전부 들으실 수 있고요. 법정 훈련 교육하고 취미 교육, 레저 교육 등은 제외됩니다. 훈련 기간에서 절차는 다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담당자님께서는 교육을 진행할 인원의 정보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기업 직업 훈련 카드 역시 각 공급업체별로 기업 직업 훈련 카드 전용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 리스트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기업 직업 훈련 카드 과정에는 법정 의무 교육이랑 직무 관련성이 낮은 과정들은 제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종 작은 공급업체 중에서 기업 직업 훈련 카드 안내하면서 법정 필수 교육을 무료로 제공해 줄게요. 혹은 기업 직업 훈련 카드로 법정 교육 수강하실 수 있어요. 라고 어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21조 직업능력개발 훈련 위탁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금지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절대 기업 직업 훈련 카드로 법정 교육 0원의 혜택을 받으시면 안 되고요. 이후에 직업능력 개발 훈련 수강을 모두 제안받고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까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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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디지털 융합 관련이 가정당 1000명에게만 100% 지원으로 변경되어서 혹 지원을 100% 못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카드 이용하셔서 수강하시면 100% 지원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저희가 빨리 말씀드린 것 같아요. 간단하게 키워드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HRD 플렉스 제도는요. 구독형 서비스 모델로 무제한 자율 수강이 가능합니다. 보다 효과적인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큐레이션을 제공하고 수료 시 100% 정부 지원금으로 실비용 0원으로 교육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기업직원 훈련 카드는 카드 발급 기업만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이고 기지카 전용 오픈 과정이 각 교육 기관마다 다릅니다. 과정 한 가지를 선택해서 수료하는 건 기존에 학습하셨던 환급 과정과 동일하고요. 마찬가지로 수료하시면 100% 정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 바로 직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본 결과 이미 기업직원 훈련 카드가 선착순 마감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미 발급받은 곳들은 저희 휴넷을 통해서 과정 리스트 한번 받아보시고 혹시 발급받지 못하셨던 분들은 23년도 HRD 플렉스를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HRD 플렉스 역시 선착순으로 마감이 예상되기 때문에 오픈 시점에 발빠르게 저희가 안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부정 사용에 대해서 한번 더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HRD4U 홈페이지에서도 팝업을 통해서 부정 사용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거든요. 정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2022년 작년에 종료된 HRD 플렉스 저희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리뷰하는 거는요. 작년 성공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올해 교육계획에 참고하시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22년 휴넷을 통해서 HRD 플렉스를 진행한 기업수는 612개 사였고 개인기준 최다 누적 학습시간은 무려 433시간 그리고 개인기준 최다 학습과정수는 1195개였습니다. 대단합니다. HRD 플렉스를 정말 잘 활용하셨습니다. 마이크로러닝 기준으로 하면 더 대단한데요. 무려 2797개 과정을 수강한 분이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 대단하십니다. 1회 이상 수강 이력이 있는 과정수가 3347개인데요. 저희가 작년 제안한 과정 중 소외되는 과정이 거의 없이 골고루 다 들었다는 지표입니다. 네. 이어서 22년도 HRD 플렉스 이용 고객사 중 자체적으로 설문을 받으신 결과를 공유해 주신 거를 지금 같이 공유 드리겠습니다. 여행업인 이 회사에서는 임직원의 47.9%가 업무 역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기 개발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함께 전달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HRD 플렉스 이용하신 기업은 HRD 플렉스 자체적인 만족도 그리고 휴넷의 운영 서비스 콘텐츠의 다양성 콘텐츠의 직무 적합성에 대해서 좋았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전반적인 만족도가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의류업 G사는 내부적인 평가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23년에도 또 신청하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휴넷의 운영 서비스에 만족했다는 반도체 제조업 T사의 의견 그리고 안경장비 도매업인 B사는 특별히 콘텐츠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콘텐츠 구성이 사내 직무 교육에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전자제품 제조업 분야의 교육 담당자님도 계셨습니다. 최신 트렌드 과정과 뉴스킬 과정 하이브리드 워크라는 핵심 키워드를 저희가 도출하고 그에 맞는 과정을 맵핑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어 네 맞습니다. 가상세계로 떠나는 메타버스, 일자리 트렌드, 빅데이터부터 리모트 워크 같은 과정들도 많이 담겨져 있었죠. 이런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 23년도에도 변함없이 서비스를 할 예정이니까 정식으로 사업 모집 오픈될 때 한 번 더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부터라도 많은 문의 남겨주시면 더 빨리 연락드릴 수 있으니까 아래 문의하기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컨텐츠 구성 부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전 질문 중에요 직급별, 체계별 교육 수립에 대해 과정매칭을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질문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실제로 저희에게 가장 먼저 요청하시는 부분이 과정리스트 주실 수 있나요? 이 질문이고 그 이후에는 직급별, 직무별로 교육을 다시 한 번 추천해 주시겠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저희 휴넷은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운영 예정인 과정을 바탕으로 직급별, 리더십 역량별, 직무 역량별로 과정을 맵핑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자료를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은 분들은 마찬가지로 교육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 컨설턴트 분들께서 상담 후 안내 드릴 예정이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한 사전 질문 중에서는 회사 자체 직급별 역량체계가 없어서 교육 설계나 혹은 커리어 설계에 대해 어떤 것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다라는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정부 지원 사업 HRD 플렉스를 활용을 하시면 사전 사후 자가 역량 진단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전에 사전 역량 진단을 통해서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냉정하게 점검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추천 과정을 들어보고 또 나의 관심 분야 과정을 선택해서 학습하신 이후에 사후 역량 진단을 통해서 나의 역량이 얼마나 향상이 되었는지 점검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임직원 본인뿐만이 아니라 교육 담당자님 입장에서도 결과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신중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제 선택한 교육 잘 받으시면 되는데 부가적인 서비스도 언급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는 학습 자료실에 해당 과정과 연관 있는 뉴스를 제공하는데요. 단순히 과정만 수강하시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고요. 또한 궁금한 것들은 저희 챗봇 서비스 통해서 이용도 가능하십니다. 또한 교육 담당자님들께서는 이후에 결과를 한눈에 받아보실 수 있는 점도 편리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기업직업 훈련카드 리뷰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만족도를 드러낸 제조업 A사는 비용 때문에 교육에 대한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이번 지원금을 이용해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타사 대비 운영 담당자와의 원활한 소통으로 교육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건설업 H사의 교육 담당자님의 의견도 있었고요. 컨텐츠를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난감하셨던 교육 담당자님들께서는 저희 컨설턴트 분들의 직급별 교육 추천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트렌디한 과정 추천 덕분에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부 지원 제도 활용에 대한 사례와 리뷰까지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순서는 워크플로우 러닝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휴넷이 제공드릴 수 있는 또 다른 서비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 효과를 내는 두 번째 꿀팁 바로 AI 교강사 솔루션입니다. 사전에 주셨던 질문들 중에서 예산이 줄어들었지만 진행해야 할 교육은 그대로다. 교육 진행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정말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차수당 최대한 시간을 줄이시려고 하거나 유튜브에 있는 영상으로 대체하는 등 적은 예산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또한 공통 직무 외에 우리 조직만의 특수한 직무의 경우 사실은 내부 직원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외부 강사를 섭외하는 것이 아닌 직접 강의안을 제작하시려는 곳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 전문가들께서 강의가 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전달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두 종류의 질문에 AI 교강사 솔루션과 연결지어서 팁을 연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교강사 솔루션 정확히 어떤 점이 우리 담당자분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혜수사님은? 네, 일단 기존에 좋은 스크립트나 PDF 자료가 있더라도 영상 컨텐츠화 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제작 과정을 거쳤어야 했고요. 강사 섭외나 스튜디오, 장비 임대 등의 컨텐츠 제작을 위한 리소스 비용이 아주 많이 들었죠. 또한 일부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영상 수정을 원한다면 신규로 다시 제작해야 한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AI 교강사는 전달하고자 하는 PPT에 스크립트만 기재하면 AI가 음성으로 자동 변환해서 음성 파일을 생성함과 동시에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컨텐츠와 어울리는 AI 강사를 선택해서 온라인 컨텐츠를 뚝딱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AI 강사의 보이스 크기, 속도, 호흡 간격뿐 아니라 강사의 의상, 그리고 배경, 음악, 자막 등 정말 우리 회사만의 색깔이 드러날 수 있게 간단한 영상 편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말로만 듣는 것보다 영상을 통해서 한번 쓱 보고 오시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하윤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AI 교강사 솔루션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솔루션 배경을 시작으로 AI 솔루션 핵심 내용, 솔루션 활용 매뉴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입니다. 기존의 학습 콘텐츠 제작과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AI 교강사 특장점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는 강사 섭외, 스토리보드 작성 등의 기획부터 녹음, 녹화, 편집 등 복잡한 제작 과정을 거쳤어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 비용 투입을 하는 등 콘텐츠 제작을 위한 리소스 비용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시는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남자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조금 더 친숙한 목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더 궁금하시다면 일대일 상담의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이 영상은 사실 오늘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까 오전에 20분 만에 뚝딱뚝딱 만들어 온 영상입니다. 이게 정말 20분 만에 만든 영상이라고 하는 게 믿겨지시나요? 실제로 한 고객사 말에 의하면 AI 교강사 솔루션 도입한 이후에 외부 전문가나 스튜디오 섭외 등의 콘텐츠 비용이 50% 가까이 절감할 수 있었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우리 회사에 한정된 예산 그리고 내부 전문가들이라는 소중한 자원이 있다고 하면 높은 퀄리티의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네, 이렇게 저희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이 조금 부족합니다. 세션 2에서 조금 더 자세한 사례 포함한 내용들이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Q&A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전 질문 그리고 현장에서 질문 주신 분들으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질문들은 우리 운영진 분들께서 댓글로 달아주시고 계시고요. 미처 더 설명드리지 못했거나 아니면 지금 1대1 문의 남겨주신 것 중에서 저희가 몇 가지를 한번 뽑아와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 중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 23년 일부 개정이 있다는데 그 내용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23년도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개정이 예정되어 있고요. 요 기간은 아직 확정은 아니고 하반기에 확정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크게 바뀌는 내용이 뭐인지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단 그동안은 분기별로 교육이 진행이 되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이제 반기별 교육으로 변경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위험성 평가 관련 내용도 추가가 되어야 하고 기존에 그리고 관리감독자는 1회 한 번에 공통적인 교육, 필수 교육만 들으셨다고 한다면 이번부터는 이제 정기교육 그리고 채용작업변경, 특별교육 이렇게 세분화 될 예정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발빠르게 실시가 이제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도 얼른 수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간 진행되지 않았던 안전보건 교육의 모바일 허용이 이제는 된다는데 맞나요? 아, 예. 먼저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업별로 접속할 때마다 작업 또는 운전 시 수강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공지하고 교육생의 확인을 받은 후 교육을 시작할 것. 두 번째는 작업 또는 운전 시 교육 수강을 제한하도록 관리하거나 제한하는 기능을 갖출 것. 세 번째는 교육생이 작업 또는 운전 시 모바일 원격 훈련을 수강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 모바일 원격 교육을 중단하고 집체 교육, 현장 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 교육의 형태로 다시 교육할 것. 저희도 본 기준에 맞춰서 개발을 진행 중이고 있긴 한데요. 아직 확정 시기가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올 하반기부터 모바일 학습이 가능하도록 저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확정 사항이 아니라서 달라질 수 있는 여부도 조금은 있기 때문에 확정되는 시점에 저희 고객사님들 위주로 전화를 돌리고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정말 제일 많은 질문 이거 해주셨는데 그래서 플렉스 모집은 언제부터인가요? 선착순이라서 마음이 급하다라는 질문들을 제일 많이 주셨어요. 아직은 이제 전체적인 공급 업체 전부 다 아직 심사 중에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 경에 발표가 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휴넷은 3월 초 혹은 3월 중순 경부터 서비스 드릴 예정이니까 여기 밑에 1대1 컨설팅에 미리 남겨주시면 그 분들한테 제일 먼저 저희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저는 교육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한 번도 공단 같은 곳에서 자료 제출하라는 전화가 온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이거 점검은 저희같이 작은 업체는 잘 안나오죠? 아니요. 실제로 전화가 갑니다. 모든 기업을 확인하는 것은 공단 내 한정된 담당자가 처리하는 데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랜덤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 저희에게는 이제 관련 문의 내용이 많이 오고는 하고 있거든요. 한 예를 들면요. 장애인 고용공단의 경우에는 담당자의 전화로 먼저 연락을 하고 공문을 메일로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간 동안 이 신고라는 사이트에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하거나 관력지역본부에 팩스 발송 혹은 방문 우편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해수선님 확인해 주시겠어요? 저희는 팀 단위로 직무 교육을 신청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도 HRD 플렉스 이용할 수 있는 거 맞는 거죠? 라고 하셨는데 일단 사용하실 수 있는 게 맞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당 연간 2회 그리고 인당으로는 연간 1회만 신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수요 조사를 하신 다음에 인사팀을 통해서 한 번에 신청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기업직업 훈련카드 발급을 완료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문의 주셨는데요. 아래 1대1 저희 문의하기 남겨주시면 기업직업 훈련카드 전용 과정 리스트 저희가 보내드리기도 하고 리스트 전달해 드리면서 연선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넷의 기업직업 훈련카드에는 저희 휴넷 대표 프로그램이죠. NBA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야심차게 개발한 유팀장 리더십 과정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꼭 확인하셔서 그간 교육 못 받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법정 교육이나 산업안전보건 교육 들을 때 우리 직종이 어떤 직종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세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가셔서 교육 대상자인지 아닌지 조회를 먼저 해보시고 아니면은 관할 고용노동지청 1350에 전화하셔서 문의해 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네. HRD 플렉스 6개월 끝나고 나면 연장 안 되는 건가요? 이것도 질문 주셨는데요. 네. 이 제도는 구독형이어서 6개월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저희 휴넷은 이미 갖고 있는 환급 과정도 많이 있으셔서 6개월 이용하시고 더 마음에 드는 과정이 있으시면 환급 제도 이용하셔서 저희 개별적으로 과정 신청해서 진행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업 직업 훈련 카드나 HRD 플렉스는 온라인 말고 집체 교육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냐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HRD 플렉스는 온라인 전용이고요. 기업 직업 훈련 카드를 이미 발급을 받아보셨다면 저희한테 과정 리스트를 한번 요청해 주시면 그 안에는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같이 할 수 있는 플립러닝 과정도 기업 직업 훈련 카드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기업 직업 훈련 카드 신청하신 기업들은 저희한테 리스트를 다시 한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길게 질문 주셨는데요. MG 세대가 조직 내 많아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권리는 잘 챙기면서 업무 주는 것은 안 되는 이유를 찾아내고 자신을 설득시키라고 합니다. 교육을 통해 솔직히 바꿀 수가 있는 걸까요? 회의감이 들어 힘든 요즘입니다. 아 예 먼저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마음속 깊은 위로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사회 전반에 Z세대의 본격적인 참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구분 지으려고 하면요. 밀레니얼 세대 Z세대는 너무 큰 개념이어서 그냥 지세대로 구분을 하는 것이 더 명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징은 명확하지만 사실 말씀 주신 사례는 Z세대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보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Z세대 중에는 G세대죠. G세대 중에는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고 또한 본 사례는 굳이 MG 구분 짓지 않아도 제 위에 X세대 선배님들도 이런 분들 일부 보았거든요. 그래서 본 사례는 목표에 대한 합의하고 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직원의 사례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우선 플렉스 예정 과정 중에는 MG 관련 교육이 약 9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과정 수강 하시면서 한번 이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세대로만 규정 짓는 편한 결과를 도출하시기 보다는 리더분께서 팀원분과 충분한 목표 합의하고 현실적 목표를 설정해 주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시간 관리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교육하시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휴넷 과정에 이런 과정이 많이 있어서요. 관련 상담 받아보시고 해당 과정을 중점적으로 나의 강의실에 바로 넣어서 교육하다 보면 아마 마찬가지로 많이 성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하시는 고민들이 별거 아니었을 거라는 걸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질문 읽어 드릴게요. 회사가 리더를 제외하고는 직급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 중간 관리자가 있는데 드러난 직급이 없다 보니까 리더나 중간 관리자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 팔로워들이 있습니다. 이 팔로우십이 적은 팔로워들을 어떻게 이끌어 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제 생각에 사실 리더십에는 정답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직원들은 직급 체계가 있더라도 말을 안 듣는 분들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 임직원들의 동기부여나 임파워먼트 같은 경우에는 교육적으로는 인사이트를 줄 수는 있지만 이게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 회사는 임직원들이 우리 회사의 비전에 공감하게끔 하고 그리고 비전을 위해서 우리 팀의 역할과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합의점이 이루어져야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 그리고 요런 요렇게 막 할 때는 팔로우십에 대한 교육과정을 많이 찾으시는데 저는 요거 고교육과정도 결국에는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소통에 관한 교육이나 아니면 문화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소통의 중요성을 회사 자체에서 노출을 계속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세션2에서도 한번 언급을 하긴 하겠지만 사내적으로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서 조금 조직을 유연하게 하고 서로 원하는 분들끼리 모여서 학습을 하는 형태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성공적인 사례도 많이 알고 있어서 아마 세션2에서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우수하신 우리 컨설턴트 분들께서 아마 안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교육효과 측정 후 결과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좋을까요? 이 부분은 우리 해수사님께서 잘 알고 계셔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결과 데이터 활용법 질문해 주셨는데 결과 데이터 당연히 받으시면, 하셨으면 분석을 해 주셔야 되겠죠. 뭐 교육효과 측정을 어떤 형태나 문항으로 하셨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를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량적인 평가는 같은 주제를 다음에 또 한다고 하면은 정량평가는 그때 좀 참조용으로 활용을 하는 편이고요. 정성적인 평가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성적인 평가를 잘 분석을 해보면은 이 임직원이나 학습자가 개인적으로 어떤 식으로 커리어를 발전해 가고 싶은지를 읽어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그래서 혼자서는 못하지만 회사 차원에서 도움을 받고 싶은 게 있다라는 식의 노출이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담당자분들은 그 분석을 했을 때 이게 회사 차원에서 우리가 교육적으로 줄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거고 아니면 인사 쪽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거고 혹은 이제 조직 문화를 조금 만들어서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게 있을 거고 되게 간단히는 부서 대 부서를 만나서 뭔가 합의점을 찾아줘서 도와주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 정성적인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회사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나 뭐 이런 거를 한번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한 사전 질문하고 지금 현장에서 들어온 질문들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고 저희가 이제 발췌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시간상 저희가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저희 1대1 문의하기 남겨주시면요. 저희 우수한 영업대표님들께서 다 연락을 드려서 순차적으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션 2에서도 보다 심화적인 내용을 주제로 이제 아마 교육 담당자님들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실 거거든요. 저희보다도 더 우수하신 분들이 나와서 방송할 예정이니까 잠깐 쉬었을 때 그냥 바로 꺼버리지 마시고 계속 끝까지 수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대1 문의하기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추첨해서 기프티콘도 남겨드리고 하니까 이 부분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션 1은 지금 여태까지 맡기고 잠깐 쉬었다가 세션 2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기 책임 신혜수 선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